지금 아주머니가 영어를 못하시는데 이제 노카, 노카 계속 그러셔가지고. 오! 피! 빨간 차를 찾고 있는데 당황하고 김세고 어휘까지 상실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행 중 이런 순간은 수도 없이 있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수와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 일들은 당황과 짜증을 몰고 오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황당함 속에 우두커니 서있기 위하여 떠나오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쓰린 속을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그 잉글레테리아라고 그쪽 호텔에 그 올드카드를 쫙 모아놓고 이제 막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쪽 가서 가서 일단 차를 섭외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길하다보는 느낌이 뭔가 오늘 남은 딱 한 가지 계획이 완벽하게 틀어졌다 까사를 떠난 지 한 시간 반 만에 말이다 이러다 비날레스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서 까사를 구해야 한단 말인가 아 잉글레테라 저쪽이구나 아 잉글레테라 저쪽이구나 오? 저거 뭔가 태극기 같은데? 아닌가? 저거 태극기 같죠? 2층에 오 신기하다 환영합니다라고 써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저기서 차 이런 걸 좀 물어볼까? 차 이런 걸 좀 여쭤볼까 봐 오 근데 저거 좀 신기하다 아니 왜 갑자기 저기 나타나? 아 이거 영화 도어락에 나오는 그런.. 그런 데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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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야 고레야? 예예예 한국인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 지나가다가 여기 태극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암에 네 어 ROBERT 여쭤볼까 왜 와 오늘 밤에 비닐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비닐이 가능한지... 1번에 비닐이 가능한지... 1번에 비닐이 가능한지... 아... 2분이 없는데... 오늘... 오늘 밤에 비닐이 가능한지... 왜? 2분이... 아... 아... 그리고... 내일이 아침에... 내일 아침에? 아... 그래서... impossible? impossible.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Hola. Where are you from? From Germany. Germany? Yeah. And where are you from? Korea. Ah, okay. Korea, thank you. Ah, so... Did you just arrive? No. No, actually, I'm leaving now to Vinales. So I got a promise. Some guys drive for me today. But when I arrive at their house, they don't. They... Yeah, they're gone. They're gone. My car is gone. My car is gone. Yeah, yeah, yeah. Yeah, so I need another car or another bus. But he said impossible. Today is impossible. Today is impossible. Only in the morning. Only in the morning. Today in this house, tomorrow early in the morning. Mm-hmm. Go to Vinales. Oh, wow. It is very nice. It's a good house. Oh, really? How long did you stay? Here for three weeks. Uh-huh. After the drive, not to Vinales, to the other side. Ah, okay. So is there any recommend place? Have you been to Trinari? We've done this. Yeah. A lot of tourists. A lot of tourists. Yeah. A lot of tourists. Yeah. It's beautiful, but everything is a restaurant or a house of coffee, so it's made for tourists. Ah, okay. Trinari도 하시고. Yes. Okay. Oh thrinari have ... ... Oh ... That's a lot of tourists can try. ... Yes. Yes. vacation ... 오빠는 살살 막 추는 데서 앉아서 맥주 한 잔 하는... 근데 거기 가야 말이죠. 지금 아무 데도 못 가게 생겨가지고. 아, 일단 그거 추천하시고. 가이드북 뺨을 후려칠 펄떡펄떡 살아있는 정보다. 쿠바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기 힘든 환경인지라 현지인이나 여행자에게 얻는 정보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유념사항은 정보라고는 하지만 전하는 사람의 주관적 취향이 꽤 높은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 결국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고심 끝에 택한 정보가 나의 여행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쿠바 여행의 용이다. 네, 감사해요. 죄송해요. 굴속 찾아와가지고. 나가서 같이 찾아보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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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기다리고 싶어요. 제가 기다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카이로. 카이로. 네, 저는 앤토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차 멋있다. 네 차 멋있다. 마음 같아서는 저런 거 타고 그냥 두 시간 쏘면. 가시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차 구하러 빨리 가보자. 나도 이쁜 차 타야지. 우와, 이건 뭐야. 형형색색 머시어르는 오래된 차들로 가득한 이곳은 호텔 잉글라타라 앞 광장이다. 아바나 올드카 투어의 시작점인 이곳은 떼 빼고 광렌 차들이 마치 공작새처럼 날개를 펼친 채 여행자들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있는 차들 대부분이 좀 준수하네. 차주와 여행자 간의 고도의 신경전이 펼쳐지는 흥정의 광장이기도 하다. 자, 얼른한 뒤통수는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리고. 제대로 흥정 한번 버려볼까? や Zeekot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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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흥정의 격전지답다 초장부터 이런 묵직한 귀선 제압이라니 여기서 기죽어서는 말짱 껑이다 최대한 시크하게 응대하자 sneaky 마실넣어 정확히 오신 리액션 вин Kelly 뷔이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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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대한 미끼를 투척했다 최대한 크게 놀라주자 오버 액션 타이밍이다 오버 액션 타이밍이다 투 익스펜스에 뷔이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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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라고... 차는 마음에 드는데 뷔이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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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드 뷔이아레 내일이 아니라는듯한 저 여유로 오목지 뭘 먹었다는 직감이 등골을 타고 흐른다. 다들 지금...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지금 여기는 총칼 없는 전쟁터다. 거래의 고수들이 서로 가진 최고의 패를 숨긴 채 버리는 밀당과 신경전이 난무하는 곳. 근데 이 차가 처음에 걸렸는데 너무 멋있긴 하네. 만만치 않지만 나 역시 굽히고 싶지 않다. 이미 돈 몇 푼의 문제는 넘어선 지 오래. 나리 준열 쉽게 타협하지 않겠어. 근데 이 차도 멋있어. 어? 페라리인데? 페라리는 지나칠 수가 없잖아. How about the 125? 오, 이 차.. Why walk? Really? 멋있긴 한데. Really? How about 30? 130? 30. No? It's just one way. One way. Just one way. Go and you're back alone. 150. 50? 50? 40. Okay. So sorry. I just 140. 40 is no? Okay. 300? No. Oh, it's so cute. Yeah, yeah. I'm looking for an old car. What? Old car. Old car? Old car. Now what do you want? Vinales. Yeah. One person or two persons? Two persons. I'm looking for an old car. I want an old car and go to the Vinales just one way. You come back alone. Ah, yeah, yeah. Okay. For me, 120. 120? Yeah. Can I check your car? Can I take a look at your car? My car is a car similar. Similar yellow one? Yeah, similar. Yeah. Ah, so sorry. I'm looking for an old car. What? American car? Yeah, yeah, yeah. Ah, okay. My father is possible American car Chevrolet. Chevrolet. I want to see. Ah, look my car. Yep. Okay, no problem. Stop here. Yep. I just wait here. Yeah, yeah. Five minutes. You're here. I'm getting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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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편하다. 아, 편하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맞아. 그거 꿈이다. 근데 지금 이거 보고만 있어도 너무 졸려. 아, 쉐보레. 무슨 차 돌아다니나 계속 궁금해지네. 와, 정원 진짜 방을 맘먹고 낸 건데. 빨간 차 만나면 진짜 웃기겠다. 이 아저씨도 빨간 택시처럼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뭐, 표적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여기 가고. 네, 네, 차가 없지.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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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아이니 어? 넌 저 앞에 이럴 小時 할까 53 체 바로 데중에 고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못 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택시 안에 타 있다니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이 엎치락뒤치락 쌓여 결국 날 비냈레스로 데려다 준 기분이다. 처음 아바나서 처음 타는 차 저희 아버님이 53년생이신데 그때 아버지만 저희가 이제 카페톨리오 와 이건 뭐야? 혁명광장? 체계바라나 까밀로 우리 차 너무 멋있는데? 이따가 중간쯤에 한번 운전한다고 해볼까봐요 그래서 뭐 국제 면역충전 다 있고 일단 직선 코스나 이런 데일 때 미겔 미겔 앤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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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요? 한국 모터 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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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터는 혼대? 이 혼대 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안에서 불도 들어와 저기 브레이크 등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딱 밟으면 저기 불이 들어와요 지금 그 5만4천 얼마 써있는데 그 앞자리가 0인 게 9에서 한 번 더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0자가 0이 제대로 된 형이 아니고 지금 한 번 왔다 간 형이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좀 이상한데 왜냐면 제가 뒷자리 타도 항상 안전벨트 매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이 쿠션이 뭐라 그러지 승차감이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감사하게 또 구름이 낚여져가지고 시원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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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내리신다고? 오, 카카오톡 와우 진짜네 오 현기야, 심지어 현기야, 현기 그러니까 롬다이, 롬다이, 롬다이 오 Take pictures, 아이 Thank you Yeah, gracias 와 오 와, 연기 나는 거 봐 불 났나 보다 와 소화기 뿌린 거 같은데 근데 이 지금 냉각수가 없는 거 같은데 냉각수가 없는 거 같아 이게 I think that is empty Water, yeah, yeah You need to put in the water Hot water Baby, can you have to take the water to the counter, baby? Can you do that? 냉각수가 없어 This car is better 오, 시갈! 오, 담배 한대 피자고? 나는 담배를 못 피어서... ? 아, 비니얼레 씨가 갑자기... 담배 농장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셔서 본인도 피고 싶나보다... Anda akong Rothman? 선하자. 선하자, 나는 문장. 선하자 소jedung. 선하자. corazón 해봐야 had.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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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작은 이런 마을들이 있네 야 여기 마을은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마을 같다 여긴 확실히 보석도로가 아니고 시골길이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마을들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아 지금 이 햇빛이 진짜 사진 찍기 너무 좋은 햇빛인데 그렇게 한참 정겨운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분홍색 건물이 눈에 띄었다 호텔 하스미네스 비닐레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기에 들러보기로 했다 이게 그 호텔이구나 진짜 그랜드 무나페스트 호텔 같아요 이제 이 호텔 뷰에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 지금 이게 또 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산등성이가 이렇게 그늘을 쫙 먹어가지고 산은 산인데 약간 독특한 산이다 아 이쪽에 나오네 비닐레스 마을 곳곳마다 느림의 미약이 깃들어 있는 작은 시골마을이다 붉은 돼지를 닮은 기아집들과 이를 굽어보는 신비로운 계곡 사이로 담뱃잎을 키우는 농구와 마을을 탄 여행자들이 어우러지는 곳 복잡한 아바나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느긋한 여행을 선사해 줄 것이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무슨 지대라 그러지? 아 책에서 보고 왔다 저게 지금 석회암 지대인데 이제 석회암 지대에서 이 물이 밑으로 차 들어가면서 가라앉아서 지금 땅이 된 거고 안 가라앉은 부분이 저기 지금 저 산등성인 건데 이제부터 여기있을 때 이 앨범은 이 앨범은 아멘